많은 분들이요 명상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명상이 좋다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 요새 다 알아요 명상 너무 좋아하죠 메디테이션 하면은 서양에서도 굉장히 고급 문화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명상이란 명상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 가부자 틀고 뭔가 정적이면서 어떤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떠올리죠 명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두울 명자에 생각상자를 씁니다 어두운 곳을 본다 의식의 어두운 곳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의식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어요 밝은 곳은 우리가 표면의식 뇌의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두운 곳은 잠재의식 무의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밝은 뇌의식이나 표면의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의식이에요 이 뇌의식과 표면의식으로만 살아가요 전룸발이죠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의식 의식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잠재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을 모르면 자기 삶의 비밀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한 무의식 속의 애고가 현실에 여러 가지 상황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엄청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애고를 알아주기만 하면 어 너가 그랬구나 이렇게 그 의식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현실은 변하고 마음은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표면의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란 내 의식의 어두운 곳 숨겨져 있는 부분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숨겨져 있는 내 애고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현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도 모르는 나죠 그걸 알아차리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앉아있든 눈을 뜨고 있든 움직이든 소리를 지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애고의 마음 그 느낌이 올라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걸 쳐다보고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알아차림이죠 무의식을 열고 무의식 속의 애고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명상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명상은 그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명상을 통해서 내 애고를 알아차릴 때 현실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원성가 하면 뭐라고 하죠 꿈이 현실이 되는 것 자원성가 자원성가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의식 속의 애고 괴로움을 하나씩 알아차릴 때마다 내 무의식은 사랑을 알게 되고요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은 여러분이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가속이 될수록 여러분의 현실이 꿈같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진다 이런 뜻이죠 자원성가 카페에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수행 모임 후에 후기를 올리셨어요 그 후기에 보세요 여러분 명상 후에 자기의 무의식 속 애고를 알아차린 후에 삶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자원성가로 명상하러 오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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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